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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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류마켓 김진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촬영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이제 하늘도 오랜만에 비를 내려주는구나. 우리 열심히 한번 잘해봅시다. 반갑습니다. 설마 지금 시민한테 뇌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? 죽고 배고픈 역대들한테는 뭐가 맞을까? 바보를 알아야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. 몰라요. 싸울 무. 고객을 위해서 법으로 싸워서 이겨주는 무가 변호. 이 판결 잘못하신 거라고요. 내가 왜? 너 같은 놈이랑 같은 놈이거든. 낙지를 하려면 좀 제대로 알아본 거 같은데. 근데. 낙부하러 왔는데? 대망대망을 하는데. 이 옷처럼 무겁고 불편한 옷이 세상에 또 있을까? 참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참는 건 지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면. 이 집이 이겼던 깜짝이야. 기억하이가. 도망간 큰 애를 받으시고. 도망간 큰 애를 받으시고. 도망간에 실수하지 마라. 변호사 새끼가 거백을 없이 여기는 뭐하러 기어 들어와? 어디서 주니를 놀리나? 어디서 안 걸어? 당장 병원 내려가라고. 네가 하긴 웬일이니? 엄마가 원하는 거 같아. 풀어주고 봐주고 거기에 무슨 침묵했냐? 저도 웬일이니? 이 사우나법 알려주세요. 내가 인내심이 없을까? 또 옳을 때까지만 먹게 된다. 괜찮은지? 고맙습니다. 기고 먹히죠. 대본 읽으세요. 내가 읽으세요. 감탄사에 붙여줘. 그거 아니야. 소식품에서. 더 és대다고 생각했죠. Prozent. 정원태는 수 аб건 With Sie ToThere Milli. ссылкам 있을건하고 돌아가다! 특히 insights virgens esper! manufactur이екоak 지루 eins통 fasting ido removevenir uraches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